아, 이제 폰을 좀 바꿀 때가 됐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단 말이지 오, 아이폰 13 그린? 요, 나이스 아, 근데 가격이 착하지가 않네 오케이, 거의 다 넘어왔고 오케이, 거의 다 넘어왔고 오케이, 다 넘어왔어 이 기세로 현장 내고까지 해버려야지 와, 드럽게 뭐네 아니, 뭐 여기서 산다고? 장난치나, 이씨 그게 맞아? 저, 혹시 그, 당근 아, 네 이거, 이거 내고가 쉽겠는데 저, 혹시 물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일단 외관상 스크래치나 찍힘은 보이지가 않아 렌즈에 먼지도 없고 깨끗해 오, 배터리 효율 98%? 대박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아, 이러면 네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아니, 아니지 네고는 기세야, 기세 딱 보니까 나한테 좋은 거 같은데 저기, 이거 보니까 풀박스도 아니던데 혹시 혹시 네고가 뭐하는 거야? 뭐야 타중인격이야 왜 저래 무섭게 좀 덥죠 솔직히 좀 놀랬지만 지난번 거래 이후로 내성이 생겼지 달라진 건 없어 네고는 기세야 기세 기세 아니 솔직히 다른 판매자들보다 비싸게 파시는 것도 있고 여기까지 오는데 교통비도 들었는데 네고 정도는 네고 네고 네? 구아 요즘 중고거래 다 이래? 좀 지린 거 같은데 그래 2판 4판이다 네고는 기세야 저기요 쿨거래 제안하겠습니다 혹시 문상으로 거래 가능합니까? 당신 그거 뭐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마요 문상 너나 쓰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핸드폰 하나 사기 진짜 힘드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죠 저라고 뭐 내고 하고 싶어서 합니까? 저도 중고보다 쎄 거 더 좋아한다고요 근데 요즘 아이폰도 그렇고 폰들 가격이 넘사예요 넘사 아이폰을 중고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성지가 있다면요 성지요? 엽커폰 엽커폰? 54만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의 성지인 엽커폰 핸드폰 구매 정보, 구매 후기, 시세표를 확인할 수 있는 대형 커뮤니티 카페로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성지 쟤 지금 어디 보는 거야 54만 명의 회원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원하는 핸드폰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곳이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성지를 찾고 해당 성지의 시세표를 확인 후 방문해서 구매하면 끝 뭐야 집 근처에 성지가 있었네 아이폰 13 미니를 10만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진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각 지역의 시세표를 잘 확인 후 지금 당장 가까운 성지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또? 또? 포메리카노 회원 가입을 안 해도 원하는 기종을 선택하고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포메리카노 자사 할인이 별도로 들어가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기면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네고 따윈 정보 감사해요 후우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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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후 후 후 후 후 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